진짜 몇이에요? 56이요 아 그럼 54네 55.5에요 진짜 더 이상은 안 돼요 물어보면 57이라 그래요 58이라고 하죠 팬과 선수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 이성규가 간다! 네 오늘은 서울 장수체육관으로 네 네 오늘 GS칼텍스 홈으로 왔는데요 아 환영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저희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모르시다 보면 제가 여기서 그 중계에 잡혀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PD님들이 픽 당해가지고 여기 중계에 잡혀주셔서 제가 왔잖아요 아 예쁜 거 같아요 거짓말 아 그러면은 오늘 여자배구에다가 또 미니씨의 홈 저희 홈경기장이니까 오늘 그럼 미니씨만 한번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오늘은 그냥 그냥 따라마 오세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기성규가 경과!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클럽으로 여기 제 클럽이에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아 어떻게 이렇게요? 경직되셨어요 경기 보러 가기 전에 배가 고프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너지 충전을 하고 위에 가서 이제 땀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좀 유명한 맛집인가요? 여기 장중 체육관을 응원하고 왔으면 여기서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네 요즘에 또 경기장에 굉장히 10대 20대들이 많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류원님이 조금 소통을 못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신조어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쉬운 것보다 문풀기부터 가볼게요 네 아 문풀기 아는데 네 우리 또 지에스 선수들이 또 아 이제 도착을 했네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uddy 맞아, 이서 형. 오, 들어오게. 나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누구 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정답은? 누구 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야, 여기 들어와도 돼, 근데 너? 우리 차버스한테 혼나는 거 아니지? 어, 어. 누구 보고 들어왔어요? 아, 예능을 잘해. 우리 민희 씨랑 친하구나. 너 호흡이 좋아요. 아, 잠시 3,000번은 빠졌지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혼코노. 내신 거예요? 네. 코너가 뭐예요? 코너가 뭔지 모르세요? 네, 몰라요. 지금 민희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혼자 코인노래방. 아, 코인노래방! 제가 유소년 팀장으로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회식을 했는데 야, 이 차 가자!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오, 이 차 어디 가는데? 코인노래방 가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코인노래방. 조금, 이것도 이거 유연님이랑 잘 맞는. 제가 성격으로. 엄근진. 이게 너무 쉽죠? 아, 진짜. 너무 오랬다. 이건 유연님이랑 잘 어울리는 키워드예요. 네, 엄근진. 엄마, 금방에 진. 엄친딸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처에도 못 갔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엄숙하고... 근엄하고... 근엄하고... 지... 지... 진. 엄격, 근엄, 진지. 야, 근데 너무 어렵다. 너무 하나도 못 맞추시는데? 너무 어렵다. 사바사. 사바사? 진짜... 사바사, 케바케. 두 개의 마이크. 케바케? 케바케? 케이... 와... 어떡하지, 진짜. 케이 바이는 맞아요? 너무 답 틀렸어요. 바이만 맞아요. 아, 바이는 맞아요? 야, 그래도 하나 맞췄네. 어디가 맞췄네. 저 제 생각엔 이거, 이거 하나도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뭐예요, 진짜?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 하... 아, 우리 피디 아세요? 네. 아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시면 다 맞추신 걸로 해드릴게요. 뭔데요? 미신. 아, 내가 아는 미신 아니죠? 아, 그거 아니에요. 줄임말이에요. 아... 미... 뭔데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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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요.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여신. 미니 여신. 아, 이 뭐야. 아, 이 뭐야. 야, 이건 진짜 미수다, 저거. 그래도 여기 또 제 홈이니까. 네. 오늘 핫도그를 그냥 제가 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네. 또 손님이니까. 핫도그를 제가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핫도그 먹고. 네. 오늘 열심히 응원하러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2층. 2층. 어, 바다. 어, 저거 이 사람은 저거 안 돼. 어, 빨리 빨리 쳐다봐요. 5, 4, 3, 4, 4. 이걸로 이거 짠 거. 큰 거, 큰 거. 이거? 큰 거 이거? 큰 거? 자, 우리 성민이 고. 야. 아, 진짜 가하네. 어, 이렇게. 아, 진짜 가하네. 아, 진짜 가하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같이 가시면요. 아, 빨리 갔다 와요. 아, 이제 가자면 돼요? 오, 야. 소송을 주시는 거예요? 뭔데요, 이게? 이게 화동품이요. 오, 좋네. 야, 장숭체육관 좋네요. 선물도 받아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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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